지인과 함께 동네 공원에 나왔습니다. 3년차 새내기 성도와 30년차 묵은닭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질문을 했어요. 하라님은 누구시니? 누구라고 생각해? 음,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지. 그래? 그럼 너는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노예일 때도 있고 종일 때도 있는 것 같아. 뭔 차이인지 모르지만 라고 하는데 아, 말씀이 쓱 지나가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3년차에 저런 질문을 저렇게 받아 넘긴 적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 그런 질문을 왜 해? 라고 반박한 적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저 같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하라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3년차 앞에서 정말 겸손히 말씀으로 유로할 수 있는 유로자가 됩시다. 제발 함께 노력해요.